안녕하세요. 8년 5분정도의 판결티비의 판결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예비자 8년 5분정도의 파산 절차 조세채권과 임금채권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0년 10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94-262 판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배당 2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파산관제인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파산관제인이 이겨가지고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 세무서는 체납자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죠. 압류를 하면서 어떤 걸로 압류하는지 체납이 얼마인지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압류한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 진행 중에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해놓고 나서면 나중에 배당 2도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압류를 하게 돼서 부동산 경매가 시작되면 경매가 되면 채권자는 채권 신고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신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경락이 되면 그 돈을 배당을 하는 거죠. 이런 절차를 갖게 되는데 이때 부동산에 관한 경매 대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당 기일에서 압류할 때 당시에 체납의 이웃 것도 모두 원고 대한민국에 배당을 한 겁니다. 이거 자체는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압류를 하고 나면 나중에 채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채권 신고를 하고 그 채권 신고된 액수만큼을 배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 신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채권 신고의 기간 그때까지 계산을 한 내용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압류할 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원고 대한민국에 원심은 일반적인 압류 채권자에 맞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고 대한민국에 배당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 조세 채권에 의해 압류할 때 파산 선고를 하는 경우에 별채권 행사와 재단 채권 범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한 원심은 일반적인 경매 절차에서는 압류하고 압류한 거에 대해서 채권 신고하고 신고된 액수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파산 절차에 있어서는 압류가 이미 되어 있는 조세 채권에 대해서는 별채권이라고 해서 아예 파산 절차에서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파산 절차 안에 들어오는 조세 채권이 있어요. 그 조세 채권에 대해서는 재단 채권이라고 해서 그 일반적인 파산 채권과는 구별을 시킵니다. 그래서 재단 채권이 먼저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재단 채권을 파산 채권의 우선에서 벤저를 하게 되는데 이 재단 채권의 내용에는 조세 채권과 임진금 채권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별채권에 행사할 수 있는 채권과 그 다음에 이 재단 채권에 들어가는 채권이 압류한 이후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재단 채권으로 지금 압류한 이후에 그것도 배당을 했는데 이 재단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파산 절차에서 조세 채권 등은 재단 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 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파산 재산이 재단 채권의 총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하기 때문에 파산 재산에 속한 채권액은 파산 관제인에게 교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파산 선고 후 체납 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파산 선고 전에 체납 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별채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조세 채권자가 직접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조세 채권 압류 당시에 실제 체납액, 그 체납액만 조세 채권자가 직접 배당받을 수도 있고 압류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은 파산 채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파산 재단에 귀속되는 채권이고 따라서 파산 관제인에게 먼저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파산 관제인 이걸 받아나서 보니까 자기는 재산이 충분해서 파산 재단 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어 그러면 전액 배당받겠죠. 하지만 만약에 부족한 경우 대표된 경우가 회사이기 때문에 임금 채권이 있습니다. 임금 채권과 조세 채권이 합이 이 지급 채권 압보다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눠 갖게 됩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원심대로 하면 전액을 받게 되는데 지금 대법원 판단대로 하면 임금 채권과 조세 채권이 안분해서 받을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조세 채권을 다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압류할 당시 그 당시 이 정권은 별채권 행사에 의해서 그냥 일반적인 채권자 압류 조건자 저당권자처럼 받으면 끝나는데 압류 이후의 체납액에 있어서는 이거는 재산 채권에 들어가고 재산 채권에 들어가면 회사의 경우는 임금 채권하고 동등하게 다시 안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심과 대법원이 다른 점입니다. 결국 파산 재산이 재단 채권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조세 채권자는 압류 전후 체납액을 모두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차는 압류 후에는 파산 관전액이 넘어간 다음에 다시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압류 전 체납액은 직접 배당을 받고 압류 후 체납액은 재산 채권으로 파산 관전액이 배당된 후에 파산 관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기에 엄격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결국 파산 재산이 재산 채권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많이 그렇겠죠. 원심은 조세 채권자는 임금 채권자에 비해서 우울한 지위를 인정한 셈이기 되지만 대법원은 파산 관전액에 배당을 해서 안분 지급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 채권의 대표적 사례인 조세와 임금 채권의 상호간의 조화를 위해서 이렇게 압류 후의 체납액은 재산 채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산 관전액에 우선 배당이 돼야 되고 그 배당된 돈을 임금 채권자들하고 안분해서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일 끝까지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이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